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루켓배송 진행의 출장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꽤나 겸조한 모습이었는데요. 배당락 이래 매물이 대거 추려되던 이전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혼조로 출발해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거래일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와 내년 시장 전략 새롭게 세워서 나도 한번 빨간 수익 얻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전문가님만의 꿀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의 감사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톡방 함께 하셔서 이런 함께 하시는 수익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2차 전지 굉장히 강했는데요. 양극제, 리튬을 중심으로 강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배당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당락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꽤나 강하게 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2차 전지의 강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반도체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시장에서 시가총의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더해본다고 한다면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들어왔었던 기관들의 물량들이 프로그램 차익 실현으로 나오면서 프로그램 차익 물량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내일까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요. 2024년도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을 하면서 2024년도까지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좀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2613포인트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 859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장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이제 배당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매수가 들어왔었던 그런 기계적인 물량들이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2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전반적으로 따져보셨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앞으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소개 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이 파워포인트 PPT를 만들다가 좀 누락이 된 게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소개 드렸었던 히든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수요일과 목요일밖에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소개 드렸었던 히든 종목이 제노포커스라는 종목과 동아ST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6%대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동아ST 같은 경우는 9%대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 인트론바이오는 제가 그 전주에 소개 드렸었던 부분이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 드렸었던 히든 종목 두 종목 모두 잘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7종목을 소개를 드렸어요. 이제 PPT 저 뒷부분에는 다시 한번 제가 넣어놨는데 지난주에 제가 7종목 소개를 드려서 전 종목이 다 올랐고요. 두 종목은 10%대의 상승 그리고 한 종목은 6%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히든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 제노포커스와 동아ST를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 전주에는 뭐를 말씀드렸었냐면 13일 같은 경우는 뉴프렉스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일에는 뉴프렉스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4일에는 GST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18%가 올라왔고요. GST 같은 경우는 14%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지난 2주 동안 소개해드렸었던 히든 종목이 전부 다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PPT를 만들다가 제가 좀 누락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4일 날 소개해드렸었던 인트롬바이오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8%라고 돼 있는데 18%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지지난주의 히든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렸었던 7종목은 전부 다 올라왔고요. 그 전주에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 중에서 10% 이상 올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집중해서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군들 뽑아낼 수 잡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 소개해드렸었던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동아ST라든지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뉴프렉스나 GST 이런 기업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제노포커스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히든 종목과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라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HTS에다가 설정을 해놓은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 충분히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설정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두 종목, 히든 종목 그 전주에 두 종목, 총 네 종목 제가 2주 동안 소개해드렸는데 전부 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공략 말씀을 드려서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심지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수라인 기준으로 손절가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를 아예 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쉽게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3주 전이죠. 3주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히든 종목 역시도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넣어놨는데 이 차트들보다 제가 저 뒤에 수치로 전체적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는지 지난 한 달 동안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종목이 도대체 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세의 연속성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5% 수익이 났다가 뱉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꿈비라는 기업을 넣어놨습니다. 꿈비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추세가 만들어져서 쭉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이 빨간색 라인 위에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이 날 때 큰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이 날 때 10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날 때는 1000 정도 손실이 납니다.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은데 수익이 날 때 한 100 정도 수익이 나고요. 손실이 날 때 한 500 정도 손실이 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바꾼다라는 것은 수익이 날 때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추세라는 거죠. 근데 이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을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캠트로닉스는 종가 기준으로 많이 올라왔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12월 29일 날 제가 소개 드렸었던 기업인데 오늘 더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추세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하락 추세라는 것도 있고 상승 추세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하락 추세일 때도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리다가 이 짧은 반등 구간을 노려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매도 타이밍 자체를 놓친다고 한다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이제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한 이후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서는 기업들을 공략하셔야 되는데 그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식이 바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1월 달에 3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우리 찜 종목에서 3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쭉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35%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소개 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제가 12월 2일 날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죠. HBM과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니까 들어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소개 드렸었던 제우스 같은 경우도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우스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고수라인을 좀 이용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크래프톤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이 한 번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30% 넘는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캐치가 되면서 포착이 되면서 쭉 올라와줬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다 보면 매도하고 싶은 자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이 뜨지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종목들 제가 몇 개 더 넣어놨는데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고수라인을 적용해본다면 이 기업이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공략을 하는 거죠. 만약에 굉장히 좋은 A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이 기업이 만약에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매매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굉장히 짧게만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무분엑스처럼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대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요. 이 고수라인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시기에는 전혀 부담되지 않고 어렵지 않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세를 형성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추세를 형성한다라는 부분.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런 기업들,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흔들림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상승 초입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고수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검정선이나 파란선이 올라오게 되면 매도려라는 거거든요. 익절 사인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런 매도 사인이 전혀 없죠. 여기 좌측에 보셔도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밑에 선들이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매수해서 보유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수라인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우스도 올라왔고 크래프톤, 아까 말씀드렸었던 부분. 비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오늘도 차트를 좀 봤는데 추세대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내용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업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매매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거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앞서서 차트를 많이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제너포커스와 동아이스티, 둘 다 히든 종목이었어요. 단기적으로 6%와 8%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소개해드렸었던 찜 종목에서도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 종목이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소개해드렸었던 기업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아이센스라는 기업 25% 올라왔고요. 그 전주에 소개해드렸었던 히든 종목이었던 GST와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13%, 18% 상승이 나왔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코아시아, 파크 시스템들 전부 다 올라왔고요. 그 전주에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참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시면 12월 7일 날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입니다. 한 종목도 누락됨이 없이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24%가 올라왔죠. 아까 전에 차트에서 보셨을 때는 한 10% 정도로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수익률을 좀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24%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또 11월 말에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꿈비 같은 경우는 22%가 올라왔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38% 이런 식으로 주가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찜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든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든 대부분 다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성창투 41%, 칩셋 미디어 61%, 여기 보시면 비올, 뉴프렉스, 아가방 컴퍼니 전부 다 18%, 18%, 12%, 선입 시스템 27%입니다. 제가 이 기업들 11월 중순에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하고 반이 좀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런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준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성창투 이때도 소개를 드려서 이날 기준으로는 31%, 선입 시스템 27%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좋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꽤 됐어요. 우리가 이제 9월달, 제가 9월 중순부터는 시장이 안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하고 이제부터는 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2024년도까지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좋은 시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11월 1일 날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11월 2일 날 소개해드렸었던 히든 종목은 제우스 37%가 올라왔고요. 그때 소개해드렸었던 테크윙도 많이 올랐는데 11월 1일 날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17%, 15%, 53%, 18%, 16%, 33%, 36%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여러분 전혀 누락되미 없이 제가 전부 다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손실이 나기 전에 수익이 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던 구간에서 대응을 한다라는 가정화에 봤을 때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인데 사실 이건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드림CIS라든지 칩셋미디어 그리고 제우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50%, 60% 올라온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23년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죠? 내일까지만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과 그 전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배당락이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0.7% 정도는 빠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이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게다가 코스닥 쪽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2천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월 달까지 우리 시장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월 달에도 좋은 수익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타점을 잡아주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11월 방송하신 것부터 단 한 종목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수익률을 공개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그만큼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보여주고 계십니다. 2024년도 이렇게 자신감 있으신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방법, 종목 공략 방법 얻어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함께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 명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히든 종목 굉장히 엄선해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여태껏 가져오셨던 히든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상승세 타고 있으니까요. 이런 히든 종목 오늘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시청자분들의 계좌 속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내 종목 물려서 구조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파랗게 변한 내 계좌 빨갛게 빨갛게 물들여주세요 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매수가는 4,100원이고요. 비중은 40%에 담으셨다고 합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1.7% 넘게 빠지면서 3,105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감성 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 의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중국 진출로 인해서 기대감 모았던 종목인데 과연 전문가님께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을 40% 보유하고 계신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노우피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쪽의 지점을 늘린다는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저도 이 기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수가가 4,100원이기 때문에 3,100원까지 밀렸다라고 한다면 25%, 거의 20% 정도의 손실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2,950원대, 2,950원대 잠깐 화면 보도록 하죠. 이 2,950원대 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가장 밑에 있는 구간대죠. 2,95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낙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던 기업이지만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대응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95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40% 중에서 저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손절매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2,9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절반 손절의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반대로 이제 제가 틀려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3,100원대인데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항대라든지 물량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3,750원대입니다. 3,750원대. 그래서 3,750원대까지 올라온다면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손실이긴 하지만 반등세는 꽤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현재 3,105원에서 3,750원까지 올라오면 20%가 넘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3,75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도 저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의류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높은 쪽이 반도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XR이나 VR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는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군들을 전부 다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전부 다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이 일정 섹터에 몰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외받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성코퍼레이션 저도 이제 올해 중순쯤에는 굉장히 좋게 봤었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역배열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95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리고요. 반대로 올라왔을 때에는 3,750원대에서 절반 비중을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손절이 힘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혹시 추가 매수에서 평당가를 낮추는 전략은 좀 힘들까요?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성코퍼레이션이 비중이 40%예요. 40%에서 비중이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좀 심리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10% 보유하고 있는 것과 50%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10%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밀려 내려가도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밀려 내려가더라도 실질적인 손실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은데 비중이 50%, 60%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면 훨씬 더 불안합니다. 게다가 지금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기업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둔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2024년도 저는 이제 2월쯤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월쯤 이제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가 좀 개선되면서 그때 이제 감성코퍼레이션이 중국 쪽에 대한 그런 매장을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지금 1월 달에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 현재 이제 비중도 좀 많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말씀드렸었던 가격대에서 손절과 목표가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성코퍼레이션 살펴봤습니다. 2,950원에서 절반 손절, 또 올라간다면 3,750원에서 절반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11월 2일에 가져오신 제우스, 무려 37% 넘는 상승률 보였는데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포착할 수 있는 고수라인, 개인 투자자 누구나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쉽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고수라인 설정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매수가 5,95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덕양산업 오늘 올랐습니다. 1.4% 올라서 5,8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이 종목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전문가님, 상승 추세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대응 전략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1,800억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덕양산업 차트를 보시기 전에 일단 기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아라든지 현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의 탄력도가 한 두 배 정도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나 현대차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부터 이제 추세가 돌아서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산업은 지금 비중이 조금 많기는 해요. 비중이 좀 많기는 하지만 30% 정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전방업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기아,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이 폐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도 증시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가총액이 아래 구간에 있었던 상황에서 올해 시가총액 순위권으로, 10위권 안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덕양산업이 시가총액이 1000억대, 1800억대 기업이지만, 최근 현대와 기아를 통해서 수주를 했어요. 수주를 했는데, 이 수주 금액이 현대인지 기아인지는 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5000억, 기아에서 6000억,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로 6000억, 5000억, 이런 식으로 1조가 넘는 수주로 지금 따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수주 물량 자체가 매년 이제 분할이 돼서 책정이 되겠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 기업이 수주를 1조 이상 했다라는 것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5950원이 매수가인데, 일단 목표가는 지난 고점인 663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일단 절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7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663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 1차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고 한다면, 제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려 내려온다고 한다면, 어디서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5000원 선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고 한다면, 현재 5800원에서 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약 14%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이 정도 내려온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5050원, 5050원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주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높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덕양산업이 어쨌든 수주장고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렸지만, 이 기업에 대한 저의 의견은 상승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문의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능하신 전문가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것 같습니다. 덕양산업 살펴봤고요. 6630원에서 절반 익절, 손절가는 5050원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가져와 주신 히든 종목, 두 종목 모두 4, 5 거래일 만에 6%, 9%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히든 종목을 선별하시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굉장히 고심해서 골라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 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역시나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과 6만 2천 5백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위메이드 오늘 0.8% 하락하면서 6만 1천 8백 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네, 마쳤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비중이 10%고 매수과가 6만 2천 5백 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아쉽지만 손절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의 의견은 잘 드리지 않는데 사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주 쪽에 엮여있는 부분도 있지만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쌍고점을 어느 정도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중국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판호 발급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매수가와 비중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매수가가 6만 2천 5백 원이고 현재가 6만 1천 8백 원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손절이 손실률이 거의 1% 정도라는 거거든요. 손실이 1% 정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이 1% 정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10%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손절매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이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제가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제가 제가 틀려가지고 제가 다행히도 틀려가지고 6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고 반등이 쭉 나와준다면 목표가는 일단 7만 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전히 게임주로 보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최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내일 비트코인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이 적은 상태에서 손실률도 적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좀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손절가 6만 원, 목표가는 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아쉽게 오늘 상담은 끝났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이재규 전문가가 찜한 종목 코너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엄선에서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찜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와 병의원 전용 화장품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지금 노란톡방 안은 한여름보다도 열기가 더 뜨겁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만의 꿀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의 감삿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얼른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고수라인을 설정하시는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고수라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황에 따라서 종목도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캡쳐를 해봤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일같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6종목이 연속 수익이 났었죠. 그리고 이제 7일 이후에도 제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종목을 계속해서 잡아들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우진이나 파인엠텍, 오늘도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략해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인엠텍 8%, 정확하게 목표가 찍고 내려오네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좀 이제 수익률을 크게 잡아들이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잡아드렸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매수하고 다음 날 바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수익금이 굉장히 크게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제가 또 신테카바이오를 잡아드렸는데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10%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일부터 계속해서 26일까지 수익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내드리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 매매가 좀 어렵다, 어렵게 진행이 됐다,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가뭄의 담비네요.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실제로 신테카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매도사인도 저기 나와 있고 이건 이제 전부 다 수익 나셨던 분들, 제가 수익 나신 분들 숫자 7을 눌러주십시오라고 해서 눌러주신 부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제가 12월 달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10종목 가량을 수익 실현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래일 기준으로 18거래일, 19거래일밖에 안 되는 한 달 중에서 제가 그 정도로 수익 실현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들어오셔서 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제로 종목에 대한 소개도 많이 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 정말 엄선된 정보라든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도 배워가시고 그리고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매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란톡방에 대한 자랑은 끝났고요. 제가 이제 찜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줄기세포라든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최근에는 또 ADC라고 해가지고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히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었던 동아ST 같은 경우도 이쪽에 엮여 있어요. 그래서 A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지금 당장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도 연초가 되면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중에서 특례상장을 한 기업들은 덜하겠지만 특례상장이 아닌 기업들이나 기관 자체가 지나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유상증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바이오보다는 우리가 기존에도 이제 제약업종, 전통적인 제약사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국제약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기업 자체의 그런 매출 구조로 보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문의약품이 좀 더 고부가 가치예요. 그래서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헬스케어 쪽에 대한 투자, 미용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적어도 2024년도 1월달까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동국제약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RFHI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이제 시장에서 5G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단 2023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실적이 잘 나온 데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할 텐데 이 방산 쪽에 대한 매출로 인해서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기대감은 2024년도에 해외에서 이 5G 장비라든지 6G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 발 수에다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도 잘하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잘하고 있지만 이 5G 장비라든지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통신 장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통신 장비가 어쨌든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측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통신사 우리나라로 치자면 SK라든지 KT 같은 다른 나라의 그런 통신사들과 장비 계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 RFHIC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업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이죠.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은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게다가 주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오다가 이제서야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찜한 종목인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잠깐 앵커닌 넘겼다가 마지막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히든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주식 AI가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만 고르시는지 옆에서 봐도 신기하고 뒤에서 봐도 신기합니다. 이런 AI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인성도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그냥 막 던져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수익 함께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히든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히든 종목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설명하기 앞서서 이거 화면 한번 조금 이따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인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이런 기업들을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점대에서 이제 반등을 막 시작하는 기업인데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이 전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새를 완전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은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히든 종목과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내일 당장에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두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추세를 만들 수 있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반드시 좀 받아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입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회가 정말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국제약, 가정용 피부 미용 기기와 병의원 전용 화장품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방산 최대 수혜를 받으며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입장하셔서 상승률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고수라인 설정법까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시장 딱 한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와 내년 전략 단단히 세워서 행복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